지난밤 미국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탄식이 나스닥 만선에서 주식을 산 사람의 심정 같습니다. 오를 것만 갔던 미국 증시가 급락한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되는데요. 먼저 미 연준의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정상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한 것이 공포를 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경제 봉쇄를 풀었더니 에디조나에서 확진자가 300% 증가하는 등 2차 코로나 확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V자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망상이었고 이번에 이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이 사실이면 미국 증시는 또 급락하고 한동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분위기에 민감한 한국 주식시장에도 최악의 가정인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된 후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만큼 곧 추가 상승이 있을 거란 겁니다. 지금 제로 금리와 경기 부양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중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에 주식시장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래의 시각의 관계를 생산을 그러니까, once its economy opens up, as it is opening up next year, it's going to be pushing right into the economy and sending stock prices higher.